도도하게 자신있게 내 맛 손진 정리했다 이제 참말이가 다 끝난 거 아니다 여기 아버지가 내 무릎 꿇린 거야 내 안 잊었다 뒷풀이요? 손진 오빠도 온다 카더라 손님의 점막은 박혜수한테 들여다니는 거 니 모르셔 저 좀 도와주세요 예? 독서실? 내 출입증 줄게 그러면 오늘 손진 오빠하고 1일 밤을 같이 보내는 기가 한글자막 by 한효주